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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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 거에요 니가 뭔데 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도혁 기자 개구려 연구인가요 연구인가요 나한테 잘 못하고 있어 내가 당신 사과할게 연구라도 어디 좀 가있어야 될지 추억 잡으면서 가면서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문잡았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더 취재 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달고신대 기자입니다 아이고 나올 거 다 나왔죠 자 너가 만들 수 없을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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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씨 이제 혼자 남으셨어요? 네 실수를 하시겠어요? 항상 그래요 내 작품이 잘 끝내고 가야죠 마지막까지 지금 끝까지만 찾아갔습니다 지금 끝까지만 찾아갔습니다 지금 끝까지만 찾아갔습니다 여기 큐 더 가 더 가 were you? 캬 문지수야 원칙상 들었으신다고 우리가 웹퀴드야 유희씨 일로와봐 유희씨 일로와봐 방 누가 갖기 떴다는 거 그렇지 않다 준비한 다음에 방학판 fucked heres 의심에 정해진다 딱딱 찍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왜 안 취 상태에 지시를 안 봅니까 점심 부분일까 앙! 이거 잡으셔야 되는데 진짜 앙 할 거야?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다 주면 바로 할 거야 자 다시 자 다시 아 욕심나 아 욕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취 상태로 수술하면 됩니까 잠시 뭐야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지구 끝까지로 찾아가서 진실을 파헤쳐 세상 날리는 용현덕이고 진도혁 기자입니다 오케이 그쵸 근데 마지막에 이번에 마지막에 정독으로 이렇게 카메라 봐 진도혁 기자입니다 카메라 보면서 쓰시고 있어 그거 안 쓰실 거 아니죠? 하하하하 나오셔도 돼요 네 처음에만 수술을 살짝만 봤다가 마지막에만 딱 하고 카메라 봐주시면 네 하하하하 네 액션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조금만 안 해보내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네 여기 저기 수상을 처음부터 카메라를 보지 말고 어디 이쯤? 이쯤? 실제로 어 보다가 여기 이 정도 보다가 바로 진도혁 기자입니다 한 다음에 쫙 하고 딱 하고 위에서 쉭 레디 하이 당신 누구야? 액션 당신 누구야? 한 번 몰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진실을 팔쳐 세상에 열리는 용덕일보 진도혁 기자입니다 웃지 마 웃어야 돼 마무리 표정이 있는데 하하하하 마무리 액팅까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마무리도 있어? 둘 다 멋있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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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그런 거야 하하하하 여기서 하고 보잖아요 하하하하 오케이 좋아 좋아 손톱 때 조금만 빼라 하하하하 어? 어? 이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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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갖고 와봐 하하하하 디졸브의 피해 어쩔 수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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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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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기 손가락 이렇게 멋있게 올려주세요 네 액션! 당신 누구야? 한 번 불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진실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용덕일고 진도혁 기자입니다 가오케잇 하하 하하 네? 저 친구 여기요? 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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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를 하고 48시간 알박가고 술을 먹어 죽으라는 얘기지 얘기하면 출연할 것 같아 이왕 자기는 죽어서 자야 돼 진짜 죽는데 길거리에서 죽을까 봐 너랑 잘겠나 봐 이틀 거 같은 거지 대단해 사람들이 대부분 5시에 집에서 깬다고 생각하는 또르신이 2시 80시가 되는 것 같아 어느 나라 가도 성공할 것 같아 이런 스텝은 없어 미친 스텝이야 미친라 미친라 공격 미친라 미친라 한 번만 미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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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미친라 마이 미친라 이런 신발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똑같아요, 형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대고. 김기가 누울 수 있겠어? 응.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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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되게 흐르는 거 같아. 일단은 되게 빼고 가시고. 되게 빼고 가셨어, 원래? 자, 지금 집어넣기 시작할 거야, 너. 야, 조만 병원. 이렇게 죽어야 돼? 동훈아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이쪽에도 좀 묻어있겠더라고. 아까 우리 찍은 거 보니까. 그렇지, 이마 쪽에도. 옷은 피 묻어도 상관없는 건가? 옷은 안.. 옷은, 혜정아 옷에 피 묻어도 되는지. 옷은 없었어요. 티 하나도 안 묻었는데요, 그냥. 실년 동안 하나도 안 묻나요. 네. 안 떨어지나요. 신결이. 이건 묻어도 티가 안 나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, 묻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, 묻어도 상관없냐고. 옷상에. 안 될까? 물건 물어본 거지. 아, 롤링. 아, 롤링. 액션. 전망. 끝! 끝! 선물로 남겨주세요. 아, 롤링. 다섯에 죽이는 거 진짜. 이거. 엠볼, 엠볼 이렇게 주시오. 어떻게 해요? 너무 따라할게요. 가볼까요? 네. 해주세요. 앞에 해주세요, 앞에 해주세요. 손 좀 빨려주세요. 롤리. 롤리. 잠깐만, 바닥 보여주세요. 어? 바닥 괜찮아. 롤리. 롤리. 액션. 오케이. 따라오겠다니까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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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내리고 기사해 내리고. 가요. 아. 아. 고마워. 가요. 하,Plady. 자. 라인 좀 정리해 줘, 빨리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이야, 이게 끝나네요. 끝나면 오늘! 고생하셨어요, 진짜로. 저기, 화장실 좀 봤을 때 있어. 고생하셨어요,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, 아휴. 다 저러고. 고생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! 고생하셨어요, 고생하셨어요. 아휴, 잘러. 오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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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러, 오염 잘러. 아, 이거 말, 말. 진기야, 가만히 있어야? 진기야, 가만히 있. 내가 왜... 왜 안 하기로 했잖아, 이런 거. 나만 당했어. 아 이런 거에 각오가 있어요 요새 자발적으로 들이미는 겁니다 두기씨 마지막 촬영 최강은? 네 뭐.. 항상 그렇지만 시원섭섭합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잘 끝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스태프분들은 16부 드라마 현장이라는 게 항상 가정을 버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현장에서 정말 시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모두가 승자가 된 것 같고 무탈하게 잘 끝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요 다음에 우리 스태프분들도 좋은 작품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리그 투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